Ladies and gentlemen, it's a short time Best of boys, 안녕하세요, 너보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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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약 반장이 된다면 숙소를 안추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에릭이 다추게 만들겠습니다 맘껏 어지럽히십쇼 맘껏 설거지하지 마십쇼 신발 맘대로 놀으십쇼 옷 던져놓으세요 에릭이 다추기 잠깐만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버리는 거랄까요? 여기 뭔가도 특별하게 뭔가도 내가 특별하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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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I'm about to beat this bitch up 뒤에서 누가 불러서 쳐다보는 것처럼 돌아보면 5초 동안 아이콘택트 해주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아 뭐하려고 그래 뭐하려고 그래 에펫도그는 맛있다 요놈은.. 오우 씨는 뭐예요? 네 여러분은 오늘은 저의 탄생일입니다. 와.. 귀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귀요 태어나셔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귀요한 결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유행한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선배님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 나 안 오는 줄 알았네. 뭐야? 하나, 둘, 셋! 덕분에 갱! 갱! 가위바! 그렇죠. 람보르기니가 새끼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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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하나, 둘, 셋! 야, 야, 야! 하하! 야, 진짜 깜짝이야! 연기 진짜! 명현기다, 명현기! 야! 아! 빨리 빨리! 빨리! 빛나세요! 우와! 빛나세요! 아! 지금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맞추다녀셨어요? 아니 연기 엄마가 텃밭에서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요 어머니. 그래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 그래 호박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나한테는 껌이다! 제가 제일 오랜만에 이기다 자 이제 한 달이 듭니다 실패! 한 달이 한 달이 한 달이 빨리 살려주세요 누군가 미치면 안 돼요? 미치면 안 돼요? 아 안 해 오케이 야 안 해 e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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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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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이 비즈니스 그 진짜 잘하는게 손이 질 때 막 아! 이렇게 안 지르고 끝까지 예쁜 표정으로 하앗 두십 더 해 고자 수술했다 아, 뭐 인형 뽑기 같았어요. 지금 여기를 아시죠? 어, 밸런스가 딱 맞네요. 그러게요. 오래라도 살아볼까요? 어떻게? 이거... 아이씨. 아이, 커피 내껀드라고. 커피에 향수 넣었어요? 뭐래? 커피에 향수를 넣네. 아, 뭘 향수를 넣어? 형, 입에다 향수는 뿌린 게 아니에요. 베릭이 봤을 때 제일 정리 정도에 좀 부족한 사람 있던데. 다 같이 해도 될 거 같아. 하나, 둘, 셋. 둘, 셋. 여보. 나 형이 흘린 거면서. 여기 내 자리야? 아, 같이 가운데잖아, 여기. 봐봐. 이곳에서 코니랑 다 흘려놓고 난 아무것도 안 흘렸어. 와, 진짜 너 멱살 잘못돼서 다 한 거야, 진짜? 왜? 방금 진짜? 나도 모르게 자를 뻔했어. 아, 맞다. 던지고 내가 죽는 거를 못하는 거 까먹어 소리하네. 아이씨. 뭐 배달이 잘못됐나요? 이런 거 큰. 뚜껑을 닫고 제가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 의자 갖고 와서 네, 함께하고 가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방 주위는 엄청 화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컴퓨터에다가 다 쏟았어. 안경에다가 다 쏟았어. 상렬이 승마 좋아하잖아. 말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말 낙타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낙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하나 둘 셋. 나, 깊은 밤에 펼쳐진 어린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떨리 네가 나를 부를 때 네가 나를 부를 때 환상의 멜로디였어. 나 지금,freude는 래퍼거든요. 아기요. 5, 6, 7, 8 눈무시기 아름다워 내 지투심 속에 눈물 사아요 어휴, 깜짝이야 깜짝이야 구분할 외자, 구분할 외자 2, 8, 18, 2, 8, 18 시작! 구분할 외자, 구분할 외자 4, 4, 16 구분할 외자, 구분할 외자 6, 4 구분할 외자 6, 4, 6, 8 6, 4, 6, 8 학창시절 뮤지컬 할 때 맡았던 역할은? 나무? 나무 뭐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몇 번 말했어 로미오, 줄리엣? 아니요 공주? 아니요 왕자! 아니요 어, 왕자는 맞아? 왕자 맞아요? 무슨 왕자?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아니요, 아니요 끝! 끝! 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동화라 어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 아, 방금 더워! 어이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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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좌 왜, 말을 했어? 왜.. 왜 웃어? 좋아요와 구독! 반대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림! 알람 아니었어? 알림이야. 알람 설정은 처음에 찌기찌기 그거 시끄럽게 하는 거고 중단을 해야지 꺼져요. 그냥 꺼지는 거 하면 몇 분에 계속 울리잖아. 좋아요! 알람! 아이씨! 구독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 아무튼 여러분 나중에 더 재밌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에 잡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good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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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oe! 알려주세요! 열심히 바이러스pered